예수님의 그럴 수 있지? 화이팅! 그럼 이 정도면 레어워 신청이 되겠고 일단 해보자 하시죠 하시죠 오케이 아유 무슨 소리야 그다음에 호랑이 테드의 본성입니다 본인의 본성입니다 테드 태블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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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블릿 원치죠 여러분? Mannio, 뛰 que dans leкон issei, c'est la briz sap 우선 준비한 어항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만 형광현광하다면 재미가 없겠죠? 그래서.. 요 문어 евид geleна요 야 This one's 연소제거제예요 연소제거제는 수돗물에 있는 영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 이따가 그냥 또 설명할게요 벌써부터 뭔가 느낌이 나는데 아까도 기대된다고 했잖아 물은 지금 켜야 빨리 빨리 켜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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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중요한 거는 자 어서 물을 채우죠 잘했어 잘했어요 근데 정리 한번 해보죠 두 분이서만 해도 정리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다 하겠지 고기 짤까요? 고기 짤까요? 그럼 바로 물러오죠 물러오잖아 아니 그래서 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구멍에서 물고기가 어떻게 나와요? 위를 따라서 구워야지 형광물고기들의 색깔을 더 강하게 강조시켜줍니다 한번 해볼까요? 네 해볼까요 해볼까요? 자연스러워 자 가자 네 자 가자 한번 더 해볼까? 아니 이야 특이하게 쓰인다고 자 솔직한 심정 어떠십니까? 오늘 촬영 어 답답합니다 왜죠? 자기도 참 변화 없다 촬영 내내 좋은 말 좀 긍정적인 말 좀 해봐요 아 시즌2까지 꼭 가는 애니멀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좀 준비해서 네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그런 말 밖에 안 나와요 오늘 촬영 어떠냐고요? 오늘 촬영 너무 즐겁습니다 테드님이 항상 즐거구요 피디님 대리님 다 즐거워요 저는 항상 즐겁죠 에니멀로로 티비 카카카카카카카치 카카카카카카치 군만리